마감 시황입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0.22% 오른 2009포인트, 코스닥은 전일 대비 0.29% 하락한 63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중 고위급 회담 개최로 무역 분쟁 강도가 약해지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하락 섹터가 우세한 모습이었습니다. 단기 차익 매물로 조정받았던 5G 업종에 재차 수급이 유입되어 상승 마감하였고 LNG 선박 수주로서 조선 업종이 하반기 주도 업종이 될 것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갤럭시 폴드 출시 이후 OLED 시설 투자가 집중될 전망에 관련 주가 두각을 보인 반면 OCI는 태양광 시장의 연일 부진으로 대규모 계약 해지 소식으로 주가 조정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와 파월 연설에서 FOMC에 대한 기대가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면서 다음 주 3거래에 쉬어가는 자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기 둔화로 주요 선진국의 통화 완화, 확장 재정 정책 진행이 우호적인 수급 요건이 조성되면서 달러 약세 전환 등 다양한 상승제로는 기대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2000포인트에서 단단한 바닥을 확인하며 매우 빠르게 반등하면서 상승 여력이 충분하며 주식 보유 전략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9월 6일 금요일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 기상캐스터